여기 한번 가볼까? 하이 오오야 58승 8패 빡보수만 오라고 했는데 전족이 굉장히 좋아요 한수 고고 굉장한 보순데 자 테란 대 토스전 일단 미네알이 부족합니다 미네알이 부족합니다 미네알이 부족합니다 미네알이 부족합니다 미네알이 부족합니다 한 한 한수용 아이고 또 멤버십 가입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족 일단은 굉장히 좋습니다 58승 8패 네 아이고 또 후원 또 감사합니다 아이고 일단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좀 무난하게 가봅시다 상대방 이제 전력을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상대를 만났어 일단 무단하게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무단하게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게이트 짓고 아유 감사합니다 가스 지어주면서 어 어 아이고 또 후원 또 감사드리구요 뭐 일단은 정찰은 안가고 좀 자원 위주로 가봅시다 가슴 다 주면서 불안하게 알고 또 니온님 알고 또 만원원 또 감사합니다 자신감 뭐해요 이 친구 일단은 센터 정찰 확인 알고 또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자 드라곤 찍어주고 하이 자 지주 줍시다 최대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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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주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SCB를 최대한 몰아냈다고 정찰 한번 가볼까 상대가 일단 가로 아니면 좀 새로 갔긴 하거든요 펜 가입도 감사드리구요 펜 가입도 감사드리구요 무난하게 일단 한번 가봅시다 드라곤 찍어주면서 상대 위치를 좀 빠르게 파악할 필요성이 있겠어요 일단 일단 여긴 아니고 일단 여긴 아니고 하나씩 일단 천천히 찾아볼까 자 자 상대 정차로입니다 일단은 그냥 지어줘 볼게요 오 대각선에 대각선에 일단은 공포를 붙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 잡아주고 멀쳐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멀쳐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멀쳐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채팅을 치면은 약간 자연스럽게 어 몸이 반응한단 말이지 자 두들겨 봅시다 내가 사업이 됐다는 걸 몸으로 한번 보여주자고 자 일단은 탱크가 나왔죠 탱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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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일럼도 하나 지어주면서 일단 드라곤을 좀 많이 찍어줍시다 그리고 일단 옥저버도 이제 슬슬 찍어주는거 할게요 옥저버터리 완성 문구가 막혔구만 살짝 어 탱크 한번 잡아볼까나 딱 어 어 어 1대1 교환보 어 어 또 감사합니다 아 자 일단 멀티부터 한번 해 볼까 네 음 네 스폰서 액서스 가져가주고 상대가 이후에 뭐하는지 옥저버로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옥저버로 팬가입 또 감사드리구요 이거 가볼까 옥저버로 좀 찍어주면서 안정적으로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바이럿으로 이제 다시 지어주고 가스도 부족하니까 가스도 지어주고 자 요거는 이제 멀티 지어독으로 하겠습니다 상대가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봅시다 탱크를 일단은 계속 모아주고 있단 말이지 탱크 4마리 타이밍인가 벌쳐나왔구요 무슨 쿵쿵이요 어 타이밍이다 자 이거는 약간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일단 자 한 타이밍 좀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잘 수비를 해줘야 한다는거 게이트가 지금 당장은 2개밖에 없거든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천천히 시간을 좀 잘 끌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굉장히 좀 위험한 타이밍이긴 하거든요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좀 바빠요 굉장히 빡세요 빡센 상황 자 벌쳐가 일단 굉장히 많단 말이지 자 와리가리 일단 여차하면 내가 일단 압박을 할 수 있다 상대가 틈을 보여줄까 탱크만 일단 어떻게든 잡아줍시다 자 탱크만 다 잡으면 일단 괜찮단 말이요 여기만 입구만 막아주면은 당장 일단 위기는 넘길 수가 있어요 입구 일단은 문 잠가주면서 자 그 사이 리버가 떠버렸죠 이거만 일단 수비를 잘 해주면 일단 되겠구요 1차 위기 일단은 제대로 넘겼습니다 굉장히 거치네 어? 자 드라군 위주를 일단 한번 또 찍어줄거구요 상대가 아직 탱크가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게이트가 다 늘어났고 리버가 일단은 올 수 있기 때문에 자 리버가 여기 왔거든요 안마다 확인 자 가스나무 파주면서 리버가 일단은 굉장히 거슬리죠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단 말이야 상대 자 여기 하나 눌러주면서 일꾼 질교하게 잡아줍니다 여기 한번 해주고 여기 탱크 한번 잡아주면서 상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지금 요 놈 한번 잡아주면서 그리고 자 왔다갔다 자 드라군을 좀 공격적으로 한번 가볼까 그러면서 일단은 정비를 좀 합시다 아머리까지 지어서 상대도 이제 운영을 넘어갈 생각이긴 한데 피해를 많이 받죠 자 공중 공업들도 한번 눌러주도록 하구요 일단은 여기까지 옥접어 놓고 질럿을 좀 찍어줄까 자 멀티 하나 더 가져갈 준비하겠습니다 스타게이트 여유가 좀 생겼으니까 이제 스카우트 쪽으로 체제 전환을 좀 해볼까 자 어 풍급 여러분은 여기 있고 질럿을 좀 태워오도록 하겠습니다 셔틀렛 이거 단독으로 하면 좀 안정감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자 혹시 모르니까 아동도 한번 지어주고 자 상대도 일단 정비하느라 당장은 나오기는 힘들어요 자 스타게이트를 좀 많이 늘려줍시다 피해를 또 받구요 이거를 땅둥대 태워줄까 자 질럿을 좀 태워주고 이라고 정면에 좀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일럿 해주고 아넷을 들어가볼까 자 플립비콘 아니 자 어허 이 친구 자 일단은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자 탱크 위조로 한번 좀 잡아줄볼까 어 자 내리는 척하면서 다시 아머리를 저는 노릴거거든요 아머리 어 자 업그레이드를 최대한 아머리를 노릴라 했는데 일단은 자 그래도 노리기만 하면 되는데 잡지는 못했네 자 스카우트 일단 속도 업그레이드까지 해주도록 하구요 그래도 일단 인구수는 좀 많이 트러블 나게 했습니다 저거 좀 찍어주고 자 스카우트를 계속 모아주도록 할게요 역전 가능 자 자 이것도 한번 태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인이 있었어 글만 아유 또 감사합니다 아유 잘보고 계시다고 또 감사합니다 봤어 너의 미래야 어 자 가스 한번 파줘 가스가 좀 부족하긴 하거든요 스타게트 좀만 더 늘려줄볼까 자 오호 멀티를 먹어주겠다 사옴이 됐네요 일단 여기도 한번 먹어주고 공중공업 한 번 더 해논도 하나씩 지어주구요 멀티를 일단 잘 먹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쩌고 여기저기 일단 배치를 한번 해보자고 슬슬 일단 스카우트를 출급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일꾼을 한번 좀 잡아줘볼까 속업이 언제일까 속업이 딱 됐네요 상대는 일단은 멀티를 먹으려면 또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거란 말이죠 스타워 시야 업그레이드까지 슈퍼채핑 3천 원 감사합니라 아이고 또 3천원 원 또 감사합니다 자 쉴더까지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대가 일단은 나오나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어허 이 친구 무시하고 나오겠다는 거죠 무시하고 자 일단은 퇴로를 한번 좀 끊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퇴로 골리아 숫자만 일단은 줄여놓으면 되기 때문에 결국에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시간은 이제 저의 편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죽어서 인류에서 방해되니까 스카우트를 일단 교환 자 앞마당까지 뭐 날아가도 돼요 아이고 석현님 또 14만 9천원 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대는 앞마당이 날아갔고 교환되는 구도면은 일단 제가 좋다는 거거든요 여기도 멀티가 있고 앞마당 정도는 뭐 날아가도 됩니다 근데 골리아시 그렇게 많아 보이지가 않네요 자 한번 갑갑 스플래시 이용해서 또 골리아도 잡아주고요 이렇게 골리아 머리 위로 내려주면서 자 이렇게 스카우트를 너무 무시했어 상대 하늘의 왕자인데 무시하면 안 되지 자 남은 탱크마저 일단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카우트 두 부대에 일단 쌓였고 상대 본지는 드라군도 아직 그 제압을 못했거든요 자 드라군도 올라가 보니까 자 골리아도 없죠 그 커맨드만 일단 집중적으로 노려줘볼까 그러면은 터맨드 점사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게임이 끝나버렸네요 여러분들 자 그 방이 있나 또 한번 들어가 볼까 일단은 안 보이긴 하네요 없으니까 일단 다른 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오늘 부터 너를 고숴 볼 테다 나 더 좋아할테다 내 매력 속에 빠져들 테다 안녕